기호 2번 권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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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동을 만들어갈 권기창 이호 2번 권기창 기호 2번 권기창 상실하고 뜬금하니군 권기창 기호 2번 권기창 무근직한 권기창이야 권기창 기호 2번 권기창 안동의 발전 경제 안정 권기창 책임지니까 권기창 기호 2번 권기창 찍어요 기호 2번 권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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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동을 만들어갈 권기창 희망찬 안동의 해 기호 2번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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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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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동을 만들어갈 권기창 ogenuzis 이호 2번 권기창 기호 2번 권기창 희망한 klx2 이호 2번 권기창 휘호 2번 권기창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김영동 의원님도 함께 인사! 존경하는 한동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안동시장 후보 권기창입니다. 이철우 조사 후보님은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만들고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의 힘으로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정북을 거쳐 정북으로 확산시키는데 우리 안동시민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안동은 위기입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연산과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급속형 축소도시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은 공동화되어 활기를 잃어가고 있고 젊은 청년들은 안동을 떠나고 농촌은 일손 부족과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위기의 안동을 기회의 안동으로 바꾸는 선거입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기를 딛고 새로운 안동, 새로운 경북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철우 지사와 함께하는 우리 안동은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구 30만의 경상북도의 진정한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을 내야 합니다. 물산업, 바이오산업, 백신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경제인구 50만의 기업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동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안동댐, 이마댐을 역동적인 콘텐츠로 개발해서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안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꿈이 현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철우 지사님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안동은 선비정신의 본향입니다. 선비정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라가 평온할 때는 후학을 양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정신입니다. 지금 우리 안동과 경북은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목숨을 바칠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안동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동과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철우 지사님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안동시장, 안동시 의원, 도의원 모두가 경북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안동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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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